큐. We are the future. We need a partner. We are all right. 오케이, 컷. 좋았어. 수고했다. 끝이야? 한 번 해요? 벌써요? 충분해. 콘티대로 다 찍었어. 콘티가 있었어요? 아니, 형 이거 아니야. 다시 해야 돼. 나 어설펐어. 아이, 편집으로 다 커버돼. 내가 한국의 레오브넷이라니까. 어, 찍은 거 볼래? 그만. 아, 야. 저 형 믿을 만한 사람이네? 도산이 말로는 유튜버 실버배턴인데 광고도 몇 개 찍어봐. 어머나, 저 초록판대기부터 겁나 세요, 한대. 어우, 끝, 끝, 끝. 어, 나왔어, 나왔어. 아, 좋아. 형. 괜찮네. 괜찮지? 아이, 잘 나왔어. 형, 비용은? 아이, 됐다. 사촌지간에 무슨. 왜 저번에 명함도 공짜로 해줬잖아, 이번에 돈 낼게. 됐어. 너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. 어. 영상, 편집, 홍보, 마케팅 다 이 스튜디오 작도해서 재능 기부해줄게. 자, 자. 용사아. 형아. 아, 형아. 저 사인도 용아. 같이 볼게요. 가다, 받아. 좋은 거야, 좋은 거. 좋은 거다! 대신 지분 1% 알지? 아... 형. 고마워. 아이, 고맙지? 아이, 걱정 마. 내가 기똥차게 찍어줄게. 진짜? 응. 잘 나왔어. 맞지? 우리 사촌 형이야. 그래 보여. 작두.